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 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한 20대 정도만 돼도요 아름다운 여성분 앞에만서도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서는 심장이 빨리 뛸 일도 없고 혹시라도 빨리 뛰면 이거 부정맥 아니야 이런 걱정부터 들던데 부정맥은 도대체 어떤 질환입니까 그전에 아름다운 사모님을 두셔서 눈이 높아지셨군요 왜요 왜요 심장이 별로 안 뛰신다면서요 지금은 너무 포근합니다 부정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심방 심실이라는 심장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쿵딱쿵딱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이 전기적 신호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커피만 마셔도 심장이 빨리 뛴다 하는 분이 있던데 이것도 부정맥입니까 대부분의 부정맥은요 특정 원인이 없어도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커피나 술 담배에 의해서 악화되는 부정맥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심하거나 흉통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동반한다고 하면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듣기로 빈맥 햄버거집에 나오는 그겁니까 빅맥과 빈맥 기억과 니은 받침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빈맥 이건 뭐예요 빈맥의 정의는요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분당 맥박이 뛰는 수가 60에서 100회가 정상 범위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서 100회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걸 빈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부정맥은 도대체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심장의 리듬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심전도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는 그 순간에 단편적인 심장 리듬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24시간 동안 기계를 달고서는 그 심장의 전도를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맥이다 치료 방법도 있을까요 부정맥의 종류도 워낙에 다양하거든요 일부의 부정맥은 증상이 없이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부정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부정맥제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나요 아니면 이런 정기의 리듬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시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부정맥의 발생을 차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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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